사무엘상 31장, 사무엘상이 끝나는 장입니다 사무엘서를 상하로 나누고 사무엘서와 열한기서를 나눈 것은 후대에 히브리 성경을 헬라오 성경, 그리스어 성경으로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책 분량 때문에 두루마리를 나누는 과정에서 상하가 생겨난 것입니다 원래는 사무엘서와 열한기서는 하나의 책입니다 하나의 책인데 분량이 너무 많아서 두 개의 두루마리로 되어 있었습니다 사무엘 열한기 그렇게 되어 있는데 번역이라고 하는 것은 원문보다 항상 길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무엘서를 번역을 해놓으니까 두루마리 하나로 안 돼서 두 개의 두루마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같은 사무엘인데 하나는 앞에 책, 하나는 뒤에 책 그래서 상하라고 되어 있고 그것이 전통적으로 영미권 번역에서 그대로 가져가면서 별도의 책인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상은 사무엘서와 열한기서는 하나의 책이다 하나의 관점에서 사무엘서와 열한기서를 보면 됩니다 대신에 역대기서는 같은 역사책이지만 역사서라기보다는 그것을 신학적으로 해석해놓은 책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20주 전에 한번 해드렸던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해드리는 거고요 사무엘상이 마친다라기보다는 사울의 이야기가 끝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으로 사무엘상 전체 31장 중에 7장이 사무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사라고 하는데 사무엘에 관한 이야기는 7장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뒤에 24장이 사울에 관한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럼 이게 사울의 이야기인지 사무엘의 이야기인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사울의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긴 사울의 이야기가 끝나는 곳 거기를 사무엘상의 끝으로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사울이 죽습니다 사울이 죽는다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지요 금연이 부각되면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다라고 하는 것이 부각되면 사울 외에는 답이 없냐라는 소리가 나옵니다 사울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첫 번째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부각되면 안 됩니다 또 사울이 죽는데 사울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죽었다 물론 불순종했습니다 그가 잘못한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죽었다 그러면 나는요? 나는 이렇게 안 죽을 만큼 괜찮은 사람입니까? 그것도 아주 교만한 관점입니다 죄인치고 이 정도로 살지 않는다? 그런 거 없습니다 죄인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나도 이렇게 죽어야 돼요 죄인이기 때문에 라는 말도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아서 그렇다 이것도 같은 이치입니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오늘 하루를 살았습니까? 여기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이 시간 말고 오늘 여러분이 사용하셨던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어떤 사람은 한 12시간, 새벽 기도부터 시작하면 한 18시간 15시간, 한 15시간 쓰셨을 텐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드러내고 사셨습니까? 그런 내 자신이 사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도 어불정설입니다 말이 안 됩니다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라고 판단하려고 하는 것 결국 그것이 죄인의 모습입니다 내가 하나님 되고 싶어 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어떤 죽음을 맞이하고 싶으십니까? 멋있게 죽는 것이 뭘까요? 어떻게 죽으면 멋있게 죽는 겁니까? 자, 오늘 본문에 사울의 죽음이 있습니다 다윗이 시글락 전투를 벌이는 동안에 남쪽에서 시글락 전투를 벌이는 동안에 북쪽에서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면전이 치러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이 도망하여서 길보아산에 이르러가지고 완전히 폐망합니다 다 죽습니다 사울의 아들들 요나단, 아미나다, 말기수와도 전사를 합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궁수의 활에 맞아서 사울이 중상을 입습니다 저 뒤쪽에 가면 중상을 입었다고 하지 않고 고통 중에서 죽어갔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어느 것이 맞는 표현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활에 맞아서 꽤 심각한 상태가 되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나니까 사울이 옆에 있던 무기를 들고 쫓아다니던 사람에게 부관이지요 부관에게 이야기합니다 칼로 자신을 찔러달라 그래서 한례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죽느니 네가 나를 찔러라 스스로 죽는 것을 택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31장의 본문을 어떤 사람들은 자살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본문을 접근을 하고 자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쪽에다 갖다 붙일 그런 구절은 아닙니다 자살이라고 하는 것, 생명을 스스로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것에 이 본문을 쓰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튼 사울은 스스로 죽는 것을 택하지 않으려고 뒤에 사람에게 부탁을 했는데 뒤에는 부관이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스스로 칼을 놓고 자기가 그 위에 엎드려 죽습니다 결국은 자살을 선택하지요 한례받지 않은 자에게 죽지 않으려 한다 한례받지 않은 자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은 불명예스러운 죽음입니까? 그럼 명예로운 죽음은 어떤 것이 명예로운 죽음입니까? 일본의 사무라이들이 명예로운 죽음을 선택하기 위해서 뭘 합니까? 할복 자살을 하지요 일본 사회에서는 그것이 굉장히 명예로운 죽음처럼 인정하지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본 사람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건 잘못됐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명예로운 죽음은 무엇입니까? 질문이 잘못된 것이긴 한데 성경에는 명예로운 죽음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거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일본 사회가 사무라이들에게 할복이라고 하는 소위 명예로운 죽음을 만들어내고 선택하도록 한 것이지요 소위 감히 과자를 만들어놓고 일본 사회를 위해서 죽도록 청년들을 내몰아버린 것이지요 그러나 명예로운 죽음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죽음은 명예로운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는 것이지요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죽임을 당한다 그래서 그것이 불명예스럽다?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사울의 말일 뿐이에요 그것을 합리화시켜서 그 다음에 본문을 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마지막에 선한 일을 하고 죽었기 때문에 그가 의인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막으려고 뛰어들었다가 오히려 자기가 죽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는 그 사람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던지 간에 그것은 아무런 보도도 하지 않고 딱 한 가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뛰어들었다가 이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 시대에 의인 같은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의인입니까? 의인이 아닌가요? 죽음에는 성경에 말하는 죽음에는 의인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사울이 죽은 뒤에 옆에서 무기 들었던 자가 죽음을 선택합니다 왕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보의적인 책임을 지겠지요 왕이 자기를 찔러달라고 했는데 찌르지 않았더니 왕이 스스로 죽습니다 그 옆에서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부관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부담감이 있었을 겁니다 충실하게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래서 스스로 자결합니다 잘못된 선택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만들었던 그런 31장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아무튼 성경은 명예로운 죽음은 가르친 적도 없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성경을 가져다가 어떤 경우든 이현령, 비현령식으로 명예로운 죽음이라느니 그것이 의인이라느니 갖다 붙이는 것은 잘못된 이야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울이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 그것만 오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례가 무엇입니까? 한례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남자 아이들이 태어나면 어릴 때의 아버지가 그 아이의 표피를 베어주는 것 그것이 한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 한례 때문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한례받지 못한 자에게 내가 죽임당하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례는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맺어진 언약의 증표입니다 그 한례를 통해서 내가 한례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언약의 표시로 몸의 흔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례의 흔적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자동차 뒤에 요즘은 잘 안 보이던데요 물고기 마크 붙이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잘 안 붙이시는 것 같아요 그거 왜 붙이고 다닙니까? 내가 교인이다 라고 하는 어떤 표시로 붙이고 다니지요 그럼 그거 붙인 만큼 어떻게 운전해야 돼요? 좀 잘 해야 되겠지요 그거 해놓고 난폭운전한다나 보복운전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거예요 표시거든요 한례라고 하는 것은 내 몸의 표시예요 어떤 표시요? 내가 하나님 백성이고 여호와가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이야기해주는 게 한례예요 그런데 그 한례의 표시가 없는 저 사람들에게 죽었다 죽임을 당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한례를 생각하면 한례 받은 자기 몸을 바라보면 한례라고 하는 단어가 떠오르면 내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어요 한례라는 단어가 떠오를 때에 머릿속에 들어오는 나의 사고는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을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었어도 맞아 내가 한례받은 백성이었지 한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것이 한례받은 자들이 취할 행동입니다 한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무를 부과한 적 없어요 한례는 언약의 표시이거든요 한례를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이 이 전쟁통에 화산에 맞았으면 죽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 퍼뜩 떠오른 거예요 저 불레스에서 한례받지 못한 것들 사실 욕이거든요 한례받지 못한 것들 나는 한례받았어 그럼 뭐 해야 돼요? 쟤들한테 죽음이 되는 건 불명예스러운 죽음이야 그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한례받았던 사람이구나 내가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너는 여호와의 백성이야 그래서 그 아이의 표피를 잘라주던 아버지의 손길을 기억하고 그 몸을 그것을 내 몸의 흔적으로 남기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셔 그것을 가슴에 담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뭐라고 기도하면 돼요? 전쟁에서 지금 화산에 맞아서 고통스런데 뭐라고 기도하면 돼요? 뭘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세요? 할품이 하면 되지 도와주세요 그거면 돼요 한례받은 백성이 하나님한테 할 수 있는 유일한 기도예요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전쟁은 지금 다 망해가고 있잖아요 우리 편 다 졌잖아요 왕인 나도 지금 화살 맞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못하니까 하나님한테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은 할품이 그것밖에 없어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하면 돼요 옆에 칼 들고 있는 자기 부관한테 해야 될 소리가 아니라 나 죽여달라고 그 얘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한례받은 백성이 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도와주십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도와주세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어요? 죄인 부르러 왔어요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이유예요 하나님 누구를 도와주세요? 죄인 도와주세요 못난 이를 도와주세요 엉망으로 살던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왜? 스스로의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해보려고 했는데 그런데 삶이 엉망인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해봤는데 그게 못난이 행동이에요 뭘 잘해보려고 하는데 그게 죄인들의 죄성을 가지고 드러난 행동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사울이 포함돼요 안 돼요? 사울은 너무 많이 잘못을 저질려서 여기 이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돼요 안 돼요? 돼요 된다고요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지었어도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돼요 내가 당신과 함께 낙원에 있고 싶습니다 하면 그래 너 오늘 밤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라고요 저 한례받지 못한 것들에게 죽음당하는 불명예를 선택하고 싶지 않습니다 너 나 죽여라 그건 한례받은 왕이 해야 될 이야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화살에 맞아서 중상 입은 사울이 한례받지 못한 불레새 사람들이 지금 자기에게 밀려오는 것을 보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내가 진짜 엉망으로 살았습니다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그 자리 지키지 못하고 백성 지키지 못하고 다윗을 죽이겠다고 사서롭게 군대를 이용했습니다 군대를 내 사익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나라 지키라고 세우는 군인들인데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고 영매를 찾아갔습니다 무당 찾아가서 푸닥거리 했습니다 나 그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진짜 엉망으로 살았어요 근데 지금 회개합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화살에 맞아서 중상을 입었기 때문에 육세적으로 다시 살아날지는 몰라요 그러나 자기를 도와달라고 하는 것은 그 민족을 향한 중부의 기도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거기 넘어진 자리에서 한리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린 사울이 취할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그거 안 했어요 그 얘기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31장이 끝나는 이 대목에서도 사울은 그것을 안 했어요 그리고 죽었습니다 참 부끄러운 죽음일 수 있지요 잘못된 선택을 했고 마땅히 취해야 될 행동 취하지 않고 죽었습니다 3일장 31장이 끝납니다 오늘은 짧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31장 전투에서 블레셋이 승리했습니까? 엉뚱한 질문 같지요 고대 전쟁에서 양 팀이 전쟁을 벌이고 승리한 쪽은 상대편 왕을 잡아다가 다 잘라가지고요 시신을 잘라서 사방으로 나눠보냅니다 우리가 이 왕을 잡아서 죽였다 그리고 그 왕이 가지고 있던 전리품들을 다 가져다가 자기들의 신전에 갖다 놓습니다 저들의 신을 우리가 이겼다라고 하는 표시예요 블레셋이 그렇게 합니다 사울의 머리를 잘라서 블레셋의 지경에 보내고 그의 갑옷을 아스다로 바할의 아내라고 일컬어지는 아스다로 신전에 갖다 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야기를 여기서 끝내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냥 죽었다고 끝내면 좋은데 뒤에 갑자기 길로앗 야베스 사람들의 이야기 하나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3일상 11장에 나왔던 사람들이에요 사울이 왕이 되기 직전에 길로앗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의 나하스 나하스라는 이름은 뜻이 뱀이에요 뱀이 공격을 해옵니다 내가 너희 눈을 다 빼버리겠다라고 공격해오니까 길로앗 야베스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우리 좀 살려달라고 SOS를 쳤는데 그때 이 SOS 신호를 받고 뛰어나간 사람이 누구냐 하면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이에요 그래서 아주 기가 막힌 전투를 벌여가지고 나하스, 뱀의 군대를 물리쳐버립니다 이 사람들은 길로앗 야베스 사람들은 이 이야기 11장에서 있었던 그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어요 남들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사울이 나에게 베풀어졌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언젠가 은혜를 좀 갚고 싶은데 들리는 소식이 사울이 길부하산 전투에서 죽어가지고 머리는 잘려서 그 몸이 베풀어졌던 성에 매달려 있더라 그게 마지막이라도 우리가 지켜주자 편안한 상태가 아닙니다 블레셋이 지금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신나게 웃고 있는 바로 그때에 밤새도록 길라 사람들이 달려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벽에 매달아 놓은 누구네 성인데요 블레셋의 성에 매달려 있는 그 왕의 시신을 끌어냅니다 블레셋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생명 걸고 나간 거예요 내게 감사한 이유가 있으면 감사하고 은혜를 생각하면 생명 걸고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누군가를 조롱하고 힐란하는 일에만 앞장섭니다 폄하하는 일에만 앞장섭니다 근데 은혜를 기억했던 길라앗 야베스 사람들은 생명 걸고 쫓아 나가서 그 왕의 시신을 가져다가 안장을 해줍니다 그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끝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짤막하지만 길라앗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들을 성경에 등장시키면서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짧은 구절에 표현해 주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자살과 연관된 본문이냐 생명과 연관된 본문이냐 그것이 아니고요 가장 위급할 때에 그리스도인이라면 찾아가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에요 가장 위급할 때에 가장 어눌할 때에 가장 힘이 없을 때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못나게 살았건 엉망으로 살았건 부족한 인생이건 상관없습니다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 찾아가고 하나님 만나야 할 자리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진짜 안식은 참되는 안식은 하나님 안에서 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곳에서 안식 찾을 수 없어요 어느 성에서 찾으시겠습니까? 어느 지위를 가지면 거사 안식을 취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좀 더 많이 소유하면 거기가 참된 안식이 주어질 것 같습니까? 왕이 되었어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니 나는 안식을 취하기 위해서 무엇을 향해 뛰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서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취하시는 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에 서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마지막 그 죽음의 자리에서 화살을 맞고 고통 가운데 죽는 그 자리에서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가 있었어요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알고는 있지만 그대로 행동하지 않고 죽었어요 그것이 안타까움이에요 그리스인인 건 아는데 예수 믿는 건 아는데 그 예수 믿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십시오 내가 그리스인인데 오늘 하루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살았는지 내 입에서 나오는 말과 내 입에서 나오는 노래와 내 입에서 나오는 행동들을 내 몸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었는지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례가 뭐가 유익합니까 한례가 유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백성에게 말씀을 주셨고 간직하게 하신 것이 유익한 것이라고 바울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십자가 목구리를 걸고 있어도 집에다 번쩍번쩍하는 광나는 교폐를 붙이고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이사 막 가서 아직 교폐가 붙어 있지 않아도요 목에 십자가 목구리를 걸고 있지 않아도요 그의 삶을 통해서 그의 입술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그것이 가장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이유예요 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그것이 학교가 되었던 기업이 되었건 가정이 되었건 골목이 되었건 그곳에서 그리스의 편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기업에서 내게 맡겨주신 가정에서 그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재웅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 오늘 나의 삶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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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을